제가요. 공기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리 언니랑 할 때에는 매일마다 지거든요. 특히 꺾기 말이죠. 저는 어쩔 때만 4개나 5개를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전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매일마다 질 땐 언니한테 속임수라고 그러면서 화를 냈죠. 저한테 공기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대학교 때 조카하고 공기놀이를 많이 해보았는데 뜻대로 공기가 손등에 올라가는 것도 잘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자꾸 연습하니까 훨씬 실력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되 공기와 손을 잘 관찰한다. 2. 손바닥 가운데와 손끝에 힘을 주어 손등 가운데 모양이 바가지 모양이 되도록 노력한다. 3. 손가락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최대한 벌린다. 3. 던진 공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되며 공기의 낙하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여 손등과 공기와의 높낮이를 적절하게 재빨리 조정한다. 4. 자전거 타는 것 연습할 때를 생각한다. 즉, 자전거 연습시에 탄 자전거가 쓰러지려면 재빨리 몸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균형을 맞추듯 공기도 튀게 되면 재빨리 그 방향으로 손을 옮겨서 손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단히 연습한다. 5. 던진 공기는 공중에서 가능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한다. 6. 손목 운동을 많이 하여 유연성을 키운다. 꼭 언니한테 이기세요. 6. 사이로84님 내용 추가 요청구고요. 맞긴 맞는데요. 공기를 최고로 잘하는 것은 역시 노력이죠. 노력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가함26님 내용 추가 요청자도 처음에는 공기를 잘 못했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공기도 사서 집에서 혼자서도 연습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잘하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시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세스탱크님 내용 추가 요청자는 공기를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할 때는 꼭 주의를 하는 것이 재수없게 공기알이 굴러떨어지는 것. 공기알이 가벼우면 잘 튕겨나가고 너무 무거우면 아픕니다. 그러니 잡을 때는 팔을 좀 올려서 잡으면 약간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itated.